내일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한강변의 명품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한강변 아파트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세 가지 포인트로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최고의 부촌과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지역 어디일까요? 두 번째 한강뷰를 멋있게 볼 수 있는 아파트를 갖고 싶습니다. 저 또한 한강변 뷰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한강변의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어디일지 알아보겠고요. 바로 이곳을 주목하시고 투자하시면 한강변 뷰를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앞으로 최고의 부촌이 되고요.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한강변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당 1억을 돌파한 지는 오래됐고요. 지금 1억 5천, 2억 지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틀리겠지만 최고가 아파트 부촌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어디서 하고 있다? 바로 한강변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포권역에서도 한강변 아파트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여의도권역 그리고 또 흑성 뉴타운 최고가 아파트 지역도 한강변이 보이는 아파트가 최고가 아파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도 동부이천동 또 재개발 지역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한남뉴타운도 한강변을 접하고 있죠. 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반포권역 또 압구정동 바로 맞은편에 있는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또한 최고가 아파트 부촌으로 변화를 지금 꿈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담동 잠실권역도 다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고요. 바로 성수동 옆에 있는 광진구 쪽도 최고가 아파트가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다.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아파트의 공통점은 뭐다? 바로 한강변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는 게 한강변인데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럼 향후에 한강변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향후 한강변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소득순위 높아짐에 따라 한강변 뷰의 가치가 높아지고요. 희소가치, 즉 다른 지역에서는 한강변 뷰를 볼 수 없지만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지역,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는 한강변을 볼 수 있다는 희소가치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30억 대, 40억 대 아파트가 앞으로 50억 대, 60억 대 아파트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한강변을 주목할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권역, 여의도, 동작구, 용산, 또 반포, 압구정, 성수동, 청담, 잠실, 광진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한강변에 있는 투자처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투자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간다. 또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강변에 주목할 지역 중에서도 내가 정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강변을 멋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한강변, 뷰, 아파트 좋은 거는 다 아시죠? 누구나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하기가 어렵다. 또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은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그러면 10억, 20억 대의 투자금은 부담되고 실거주할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한강변에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수권역의 최고가 아파트 또 잠실권역의 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소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최고가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 한강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강변 재개발 핵심 포인트를 아시고 투자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강변이라고 해서 다 개발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규제가 심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개발이 또 어려운 지역,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내가 소액으로 가장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선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강변 최고의 투자처는 바로 이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한강변이라고 하더라도 남양으로 바라보고 강남권이면 더욱 좋겠죠. 즉 최고의 한강변 뷰를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한강변이면서 신축 아파트로 변화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강남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지역이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한강변에 접하고 있고요. 2호선 라인을 이용하시면 강남구 삼성동 또 청담동 압구정동에 접근성이 워낙 좋습니다. 특히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이용하시면 5분, 10분 안에 다 출퇴근이 가능할 지역이고요. 바로 옆 동네가 어디다? 앞으로 최고 부촌으로 바뀔 수 있는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고요. 성수 아이티밸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잠실권역, 제2의 강남권역이 될 수 있는 강남권이라고 볼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 어디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강변도 남양으로 정말 볼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고 강남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 바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정말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을 받아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추천드린 지역, 재개발이 임박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 공공기획에 진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한강변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마지막이냐. 공공기획이나 재개발 지역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구역 지정이 되는 그 날짜가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조합원 입주 자격이 불확실하다. 따라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기회는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회가 바로 다음 달로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의 재개발 예정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공동기획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강변 투자 마지막 찬스를 놓치지 마셔라라는 또 골자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투자 전략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진구, 자양동 정말 최고의 강남권 한강변 입지를 갖추고 있고 완벽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의 1순위 지역이고 지금까지 큰 수익을 보신 분도 좋고요. 이번 상승장에서 투자의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 정말 역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완벽한 한강뷰와 명품 아파트, 2천 세대가 넘는 명품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다? 마지막 기회를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 산정 기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투자의 핵심 키포인트가 뭘까요?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린 지역들, 용산권역의 청파동, 원효로라인, 자영동도 포함되겠지만 연시내 역세권도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로 거의 확정이 되었거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올해 내년 상반기에 정말 확실한 재개발 지역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즉 투자의 키포인트는 뭐다? 이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핵심 포인트는 저희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임장활동을 통해서 투자하셨을 때는 정말 한강변의 완벽한 뷰를 볼 수 있는 2000세대, 3000세대의 정말 명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